너 왜? 너 뭔 짓 하려고? 볼일이 있으니까 왔지. 볼일? 무슨 볼일? 됐거든. 너 뭐해? 이게 뻑하면 사람을 지지배 끌고 와. 그럼 팔다리는 다 까졌지? 온몸에 토마토 칠갑을 한 꼴로 네 집에 데려가랴? 부모님 참 좋아지겠다. 비서 보내서 안심시켜드렸어. 그리고 너 옷이고 가방이고 다 버렸으니까 찾아도 소용없어. 버려? 그걸 다 버려? 고치고 빨고 하면 되는데 남의 허락도 없이 왜 버려? 그딴 걸 어떻게 고쳐서 입어? 왜 못 입어? 내가 세탁소 줄 딴인데! 아우 시끄러워. 야. 지방만한 게 기차 염통을 삶아 먹었나요? 뭐? 염통 아니고 통이라고!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. 너 왜 이래? 저리, 저리야 안 가? 안 가! 안 가! 가봐. 어찌 맛있어. 그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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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날 이렇게 웃어요? 난 세상이 힘들게 해도 난 저래 눈물은 보이고 싶진 않죠 내 맘을 모르는 그대라도 멀리서라도 그대의 그 미소를 간직할 수 있어 다행이죠